오늘 탐탐에서 버스킹을 했는데 잘 끝났고요 6월달 공연이 이제 다 끝났는데 빠른 시일 내에 또 7월달에도 공연을 지금 만들려고 녹화? 아니요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주시고 좋은 공연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사이트를 자주 들릴 테니까 여러분 자주 들려주시고요 같이 힘내서 화이팅 합시다 너무 덥죠? 요즘에? 화이팅! 뭐야?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요 집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